와우, 케일리 더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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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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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스킨 근본 스킨 다섯 명만 더 2개는 된다 애들 안 오는데? 하나, 두 팀 하나, 두 팀 헛것이 있으며 우리 사랑은 우리 그녀는 일 수 있는 우리 응? 가사 뭐야? 어, 보라색이다 가사 문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라색 뭐 나왔어요? 음 중산 중산탕 음 음 그냥 보다 좋지는 않아요 안돼요 모형 wing 너무하네 기자로 어? 어..어떻게? 이제 아는 동생 아는 동생 지인도 일곱 번을 보라색을 띄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될까요? 보라색 나오면 좋죠 좋은건 좋은데 그것만큼 좋은거 없는거 같은데 계속 샷건드니까 뭔가 샷건 안들고 싶어졌다 하나 가야되나? 한번 해볼까? 여기 마빈 있는데 아 다 먹었어 얘들 발자국 이쪽 소리 Q 두명 우리 Q 쏜거 봤어요 오우씨 쟤네 붙었다 여기 붙었어 뒤에도 있는데 이거? 뒤에도 있다 이거 한번 빼야돼 한번 빼야돼 파감 여기 먹어요 이거 앞에 개피 나이스 나이스 얘네 위에서 쏘는데 몰라 우리 있는거 위에 있는 후라이즌 호라이즌 복압 하나 아웃 하나 아웃 100피 나이스 같이 붙어 줘야돼 리바 찍어주고 쟤 브로콘 쟤 생육 다 맞고 하나 더 하나 더 달소리 달소리가 아닌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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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었다 나이스 위에 올라갔어요 아이고 뒤에 또 뒤에 또 뒤에 또 하나 더 아우 아 이거 아 그렇게 많을 줄은 숨막힌다 아니 얘 쌍망탠지에요 얘도 음 음 어떻게 호라이즌 궁이 두 번이든가 잘한다 잘한다 리바 떴다 여기 싸웠네 어허 에너지실 살렸어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싸우고 있는데요? 네 여기 안에 싸웠어요 풍선타운 태어났지? 아직도 싸우네 아직도 싸우네 완전히 뭐 어디서 살리냐? 살릴 때가 아니면 살릴 때가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잘 안정은 나가야 아 공격가 여기 싸우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싸우네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아 그? 그? 아 그? 왜이래. 발소리! 아닌가? 아니구나 왜그래요 무섭게 나도 무서워요 쟤네 리바 따라갔네 그럼 아까 그 대빡 쪽으로 갈까 그냥? 응 아까 거기 살렸었잖아요 리바 따스잖아 그러면 플랜 먹어야겠다 조금 뒤로 물러요 그럼 응 이렇게 어이 파괴 오케이 오케이 조금 건너가보자 이제 근데 저 경탄 두단창 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나도 응 응 나도 두단창 밖에 없어서 싸워야 돼 2층 끝났는데 얘네 어이구 확인 어이구 없어 확인 여기 아 왜 깼어 크랙 얘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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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룩 다운 전설 룩 다운 죽었고 전설 룩 다운 플랫? 플래쳐야? 아 나 배터리 먹어야겠다 나 배터리 없음 없어요? 랑콘이 몇개요? 없어요 아예 그냥 가져가지 쉬아따봄 애들 그 자리 없어 파밍은 그냥 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없어요 안보여 뚝배기 보라색 응 화이팅 같이 가요 이동할게요 응 확인 얘네 터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우 샷건탄 샷건탄 필요해요? 줄까? 그냥 8바로 있어요 세츠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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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난 돌았구나 아 아이고 내가 찍어 감사합니다 붙진 않았어 파란 가방인데 아 쏜다 얘 40배인가 보다 연막 안에 있는데 쏘네 여기 이쪽 이동 뭐야 왜 저기서 싸워? 이쪽으로 찐나인타워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찐나인타워 넘어갔는데 아 뭐야 여기 붙었다 쟤네 여기 하나 일로 얘네 끝나가요 4명 누웠어 쟤네 붙어봐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누워있었고 가보죠 살렸어 하나 컷 집 안에도 집 2층 개피 팩 딜백 얘네도 교대 옥테인 옥상 프렉 나이스 저쪽 찜보 찜보 안 찍힌거 봐서 얘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4분대 10명 이었거든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죽었으면 3명 남은거고 근데 킬러가 좀 쭈루룩 올라왔었는데 그러면은 혼자 남았던 놈일수도 있어 링 조금 더 들어가야돼 어 발소리 들린거 같은데 아닌가 2집까진 가야돼요 링은 아 옆에 집이다 옆에 집 음 확인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찾았다 여기 박스 뒤 여기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뭐야 뭔 캐릭이야 크립톤 노바에요 여기 열심히 오는 중 다시 내려가는 중 다시 오는 중 여기 여기 어 오케이 딱 먹으면 탄다 쏘네 쏘네 80 대 80 깔각 80 페인 80 이에요 펑 맞았다 2명 1 1 1 1 1 1 1 2 2 2 1 2 2 2 2 3 2 3 3 2 2 3 4 5 5 6 5 6 6 6 6 7 10 11